한강변의 한강변 그 병원은 양수리로 가는 길에 있었다. 이혼 직후 나는 저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은 하필이면 그때의 그가 그의 첫사랑이었고 나의 불행의 근원이었던 그녀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딸과 함께 누워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공지영 작가님의 단편소설 조용한 나날입니다. 제 채널에서 공지영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시대적 배경묘사도 뛰어나지만 플롯이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화자를 작가로서의 공지영 자신과 동일시하고 싶은 느낌을 갖게 되는군요. 하지만 소설은 소설이죠. 화자와 작가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의 오랜 친구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내 곁에 누워있던 남편이 어렴풋 잠에서 깨어 나를 안는다. 먹먹한 그의 가슴에서 그의 냄새가 난다. 아침 햇살이 우리의 창문을 비추고 물방울무늬 커튼이 살랑거리는 좋은 아침.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볍게 키스를 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맛보다는 향기가 진한 커피를 끓인다. 헤이즐넛과 블루 마운틴 쿵을 반씩 넣어 드르륵 소리를 내며 가는 것이다. 나를 따라 일어난 남편이 아침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면 피아노 소리는 나의 거실 구석까지 물방울처럼 퍼져나간다.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음악은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쇼팽의 마주르카이다. 미켈란젤리의 손가락이 커피포트를 두드리듯 나른 한참에 빠져있는 나의 뇌서포에 불레음을 뿌려주는 쾌적하고 향기롭고 그런 아침이다. 우리는 서로 출근하며 다시 포옹한다. 어떤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와 잠깐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까지 글썽인다. 그는 내 뺨을 어루만지고 우리는 가끔 십분도 넘게 그러고 서 있다. 그는 그의 차를 타고 나는 나의 차를 타고 우리는 각자의 일터로 간다. 그는 나무로, 나는 북으로 나는 운전하는 내내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눈빛을 앞유리창에 달고 간다. 다시 휴대폰이 울린다. 만일 저 전화를 건 손가락이 신이라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요즘 고맙다고 말해줄 수도 있으리라. 전화의 주인공은 아침에 나의 잠을 깨운 그 친구였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오늘은 세 명의 아이가 떠날 것이다.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우회전하느라 바쁜 손으로 겨우 전화기를 든다. 남편이었다. 주유소에 들른 길이라고 햇살이 밝은 좋은 봄날이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은 서늘해진다. 이 사랑, 이 가슴이 저밀 것 같던 사랑도 그것이 그의 것이든 나의 것이든 허망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사랑에 대해 자유로워진다. 유리창에 어리던 그의 눈빛이 지워지고 아주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얼마간은 나는 홀가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는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주유소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차가 멈춰있는 짧은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낯가림과 수줍음 그리고 얼마간의 계산을 통해 절대로 하지 않으려 했던 투명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사실은 허망함으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사랑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몇 년 전 처음으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남편은 내게 물었다. 사랑해도 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 줘도 되는 거지요? 그는 수줍었고 그는 떨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기억한다. 싸늘이 식어내리던 마음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리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니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숙하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나는 대답했었다. 그건 제가 대답할 성질의 질문이 아니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것이어야만 해요. 당신만이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부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서운한 귀에게 더욱더 냉정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다짐했었다. 나 역시 그리 하리라고. 그가 나를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나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나 자신의 것으로 가지겠노라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겠다고.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면 사랑 따위도 버리겠노라고. 어떤 때 나란히 누워서 나는 그의 얼굴을 불끄러미 바라본다. 파랄은 상처로 이루어졌을 그의 몸뚱이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만져본다. 상처 때문에 오만해졌던 그의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주름진 그의 눈가를 내가 사랑해줄 거야. 내가 당신 얼굴이 환해질 때까지 내가 사랑해줄 거야. 생각하다가 나는 소스라친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따위의 생각 같은 건 더구나 사랑이라는 걸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하고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순간이 지나고 1분 후 혹은 30초 후 서로를 애틋하게 오르만지고 있던 그 손가락으로 우리는 서로를 가장 치명적으로 상처입힐 수 있는 것이다. 확률은 반반이다. 그 확률은 어떤 이선적 예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상처입히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므로 무엇이 그를 가장 상처입힐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언제나 더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드러낸 사람이 더 상처입는다. 나는 다시는 그런 끔찍함 속으로 나 자신을 빠져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몇 번 그런 순간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가슴 온저리를 쓰다듬고 있던 그의 손가락을 나는 냉정히 띄워낸다. 하지만 내가 냉정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생에게 지불해야 할 수업료들을 톡톡히 치르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되었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체 누가 나를 그렇게 상처입혔을까 라고 가끔 나의 친구는 묻는다. 대체 누가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고 언니와 오빠 아기였을 물어배다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3.4 킬로그램의 이 세상의 어떤 성분보다도 보드라운 연한 살덩이었을 뿐이니 어떻게 상처입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많이 삶고 많이 빨아서 부르르해진 기저귀까지도 내 연한 엉덩이를 짓무르게 했을 텐데 그러나 그 이유에는 상처가 상처를 입혔다. 내 자신이 나를 상처입힌 것이다. 누구도 나를 상처입히지 않았다. 다만 내가 나를 못살게 굴고 내가 나를 찌르고 핥혔을 뿐 행복도 불행도 그래 모두 다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이전에 마치 태초의 말씀이 계시듯이 원인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에서 그렇다. 나는 지금 그 원인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내가 스스로를 상처입혔다는 말은 그의 한에서만 유효하다. 나는 천주교 신자였고 한때 미사시간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라고 말할 때 몇 번이나 가슴이 메어온 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모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개 내 탓이라고 말해야 할 그들은 절대로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내 탓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오래된 어떤 풍경이 있다. 바닷가 여관 나는 남자와 단둘이 방바닥에 동그만이 놓인 캔 맥주를 마시며 앉아있다. 나는 남자와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은 거짓말 같은 스물여섯이었다. 그때 그 여관방 아마 방바닥에는 캔 맥주가 있고 봉지째로 놓인 새육강도 있었을 것이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나는 새육강을 집어 오도독 오도독 씻고 있다. 아니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그때 나와 마주 앉아 있던 그때 그 에 대해 지금은 많은 것을 잊었다. 그래서 가끔 그때 그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지내시냐고 제법 상냥스럽게 묻기도 한다. 설사 그가 오늘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해도 조금의 동요나 표정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내게 내게 처음으로 사랑과 증오를 가르쳐 준 건 그때 그였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도 그때 그였다. 그 여관방에서 그때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랑하느냐고 한 달을 만나고 3년을 옥바라지한 당신을 떠났던 처음의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나는 그날 밤 장밖으로 울부짖던 그 바다처럼 이제까지도 고요할 수 없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런데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폭풍우는 10년 동안 멎지 않았다.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 모든 생이 너무 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운명이었다고 한들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그 시절을 산대도 그렇다. 23살 때 데이트라는 걸 처음 시작해본 이후 나는 두 남자를 사랑했더랬는데 그 둘은 모두 자신을 떠났던 한 여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그도 그랬고 그때 그 역시 그랬다. 그 후로 나는 가끔 지난번 만났던 남자와 지금 만나는 남자를 비교하기도 했지만 그때 나는 매번 그때 그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때 그와 첫 키스를 했고 그때 그와 첫 포옹을 해보았다. 그런 그를 따라서 바닷가로 여행을 가는 일은 스물여섯 해 내내 순결 교육을 받아온 내게는 인생의 한도 뒤에 기록해도 될 만큼 의미가 있었다. 그때 아주 순진했고 별 탈 없는 부모 밑에서 별 탈 없이 자랐으므로 이 세상에 대해 무지했고 그리고 양순했다. 그때 그는 물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는 발그스레한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한다. 어떻게든 그때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마도 연하게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마음을 순하게 표현해버린 게 부끄러워서 새우깡을 오도독 오도독 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끔 말은 말 자체의 덫에 걸린다. 대개는 개념어보다 감정어가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그렇다. 형용사나 감정어에는 각기 다른 개인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런저런 기억에 의해 대개는 왜곡되고 과장되어진다. 서로 미묘하게 차이나는 나름의 개념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들은 여자가 예쁘게 보이는 날 멋있다고 말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좋아 보이는 날 예쁘다고 표현한다. 각기 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 뜻은 본래 의도로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속세의 삶에서는 산이 산이고 물이 그저 물일 수 없는 것이다. 그날 그가 울었다. 한 달을 만나고 3년을 옥발하지 한 그보다 지금의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고. 나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꿈꿔왔던 사랑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구나. 환상에 빠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때 그는 난데없이 그렇다. 나에게는 도무지 난데없이 자신을 떠난 여자 이야기를 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 여자랑 처음 자던 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도 겁없이 순진했고 제 스스로 말의 덫에 빠져있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미안하군요. 나는 그 여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여자와 나누었던 그 느낌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어요. 그걸 각오해도 좋다면 나와 사귀어도 좋아요. 그 스스로 말의 덫에 걸렸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내 삶도 따라서 그 덫에 갇혀버렸다. 이제 몸부림칠 긴 시간이 남았다. 나는 그 겨울 바다 위에 떠있던 보름달을 기억한다. 청록색 바다는 벼랑 같은 날을 세우며 참담하게 일렁거렸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그때 그와 결혼한다. 내가 그때 그를 사랑했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후에 그때 그와 이혼했을 때 누군가는 말하곤 했었다.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음속에 층층이 들어있는 나 자신조차도 도무지 모르겠는 케들을 들춰보면 아마 이런 케도 있을지도 모른다. 용서할 수 없었기에 결혼했을 것이라는 케. 하지만 만일 그 말이 일말의 진실을 가진다면 그때 그가 내게 입혔다고 생각한 그 상처에 대해 나는 엄중한 생을 걸고 안갚음을 한 셈이다. 그때 그와 헤어졌을 때 죽음을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의 무모함에 대한 어처구니 없음에서 였다. 삶을 우습게 여긴 채 죽어마땅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행까지 가놓고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바다에 날 데려가서 맛있게 저녁도 먹고 밤바닷가를 10cm쯤 떨어진 거리에서 애틋하게 산책하고 돌아온 그 허름한 여관방에서 마음속으로만 혼자 그렇다고 생각해도 될 이야기를 그를 따라 순순히 이곳까지 온 것이 그때 내게는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가 를 잘 알면서 한 달을 만나고 3년을 옥발하지 한 첫 남자에게 사실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스물여섯 세대에게 오로지 그만을 마음에 두고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내게 그때 그는 하필이면 왜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을까 그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처형 당했다 해가 질 때마다 피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고 나의 손이 내 모가지를 시퍼런 달로 때리쳤다 그 이후로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고 누구도 내게 친한 여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에게 가하는 처형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처형시키고 있었는데 언제나 나를 사랑했던 남자들이 긴 모가지를 들어뜨리며 피를 흘렸다 그래도 나는 다시는 가슴 아프지 않았다 그날 이후 때로는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도록 매를 맞기도 했었고 거친 욕설을 듣고 모멸감에 밤을 새우기도 했으며 그때 그가 벌인 사업이 방에서 빗더미에 올라앉기도 했고 그 채무자들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지만 가슴은 아프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없었던 일로 한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 그리하여 그가 나에게 가한 모든 상처는 없는 일이다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때였던가 영세를 받기 위해 저녁을 먹은 다음 성경책을 끼고 교리반에 다니던 모범생 이었던 그때 용서라는 말에 대해 흰머리 희끗한 마르가리타 수녀님은 설명했었다 용서 그건 내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나는 잘 토라지지도 않고 나는 한가지 문제의 골몰에서 오래 어떤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다 뭐 그거 음 난 다 잊어버렸어 우리 이제 더 친하게 지내자 나의 여자친구들 나의 남자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고 참 마음이 넓다고 말했었다 쟨 실컷 혼내도 제 방에 들어가서 좀 울다가 나오면 그뿐이야 형제 중에 제일 뒤끝이 없다니까 어머니는 나를 두고 다른 얘기에 칭찬을 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날 이후였던가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은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기억력이 뚜렷하게 좋은 편에 속했다 후에 정신분석을 받을 때 나는 의사 앞에서 한 살 비만 부모님이 날 가운데 재우고 신랑이 하면서 내 턱가를 아른거렸던 풀먹인 이불의 느낌과 두 살 불협의 상처 그 정황 이불의 색깔과 분이 그날의 날씨 바람의 강도까지 기억해냈다 실제로 나는 중학교 때 나의 반이었던 친구들의 이름을 일본서부터 75번까지 그들의 인상착의와 가정환경까지 덧붙여 외울 수도 있다 지겨운 기억의 능력 문제는 기억의 대부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더 좋을 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천안 인터체인지 나는 아직도 그곳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지 못한다 대천 바닷가에서 그렇게 썰렁하게 밤을 세우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온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면 이제 인터체인지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놓아야 하는 것도 잊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구색을 받추느라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이제 나에 대해서 버럭버럭 짜증이 나는 눈치였다 나는 그렇게 30분쯤 울고 그때 그는 나를 버려두고 차에서 내려버린다 우산도 없이 그는 어떻게 서울로 돌아왔을까 남자와 떠난 내 첫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1년쯤 후 나는 그와 결혼한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그를 사랑했었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자주 울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그를 버려두고 혼자 사라져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칠게 다치는 문소리를 들으며 우는 일 뿐이었다 혼자서 우리는 3년 동안 내내 그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스물여섯이었고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한 번쯤은 그 마음이 온전히 내게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이다 그렇게 서걱거리고 그렇게 멀고 그렇게 가위없는 것 같은 집착 우리의 결혼이 끝나던 마지막 순간 그는 그날까지는 날 사랑했던 것 같지만 그날 이후로는 나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날 사랑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 결혼까지 갔었던 것은 내가 가진 돈 때문이었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해했다 만일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만일 그 말을 지금 들었다면 나는 태칼이라 그와 헤어지거나 절대로 울지 말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아니면 누구도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 다 잊지는 못하더라도 얼마쯤은 잊고 덮어두고 살며 가끔씩 상향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도 나도 운이 나빴다 우리는 너무 일찍 겁없이 순진한 순간에 만나서 해서는 안 될 소꿉장난을 해버린 것이다 몸만 커버린 반푼이 어른인 채로 그래서 우리들은 커다란 장롱과 커다란 그릇 커다란 집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생에 어떤 시기를 박살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우연히 미세의 시를 읽는다 이 세상에서 내게 남겨진 유일한 진실은 내가 가끔 울었다는 사실 뿐이다 이 사람 미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끔 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삶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는 지금 서른여섯이다 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안 그랬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뭐 그건 역시 모두 지난 날일 뿐 고통의 기억이 덜 길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나는 적어도 굶지 않았었고 등록금을 밀리지도 않고 학교를 마쳤으며 지금의 나는 집도 자동차도 그리고 직업도 가지고 있다 나는 바쁜 일과를 시작한다 두 명의 아이를 공항에 보내는 일은 김실장이 알아서 할 일이었고 나는 한 부모를 만난다 그들은 이미 두 사내 아이의 부모였고 이번에는 예쁜 여자아이를 원한다 남자는 지방대학의 교수였고 여자는 서울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다 둘 다 40대 초반이었다 심사는 끝난 뒤였다 그들은 양부모로서 손색이 없었고 내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공손했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결정을 하시다니 훌륭하다고 나는 말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덧붙인다 나는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이죠 라고 대꾸한다 아버지는 내가 어린 시절인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의 고아들을 해외로 수출시키면서 많은 애화를 벌어들였다 대통령에게 표창도 받았고 이 시설을 설립한 아버지의 재산도 늘어났다 그때 수출한 아이들이 수잔 브링크가 되어 돌아와 TV에서 눈물을 쏟아도 한 번 아버지의 수중에 들어온 재산은 조금도 흘러나가지 않고 늘어만 갔다 그런 아버지의 반계 사업인 이를 물려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업무상 아이들이 있는 방에 갈 때도 그랬다 이번에도 예전처럼 나는 이 과장을 불러 그들이 아이를 양도해 가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들에게 돈을 받았다 아이도 데려가고 돈도 주면서 그들은 나가기 전에 내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정량을 불러 커피를 주문하고 담배를 피워문다 물면서 그들이 내놓고 간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애국으로 보내진 두 아이들의 목까지 계산한다면 오늘 수입은 미화 6천 달러에 한화 200만원 이 불경기에 나쁜 행지는 아니다 문득 나는 생각한다 저 부부는 사랑이 더해져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일까 아니면 둘 사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나는 후자 쪽에 패를 던져보다가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조용히 쉬고 싶다고 커피를 날라온 정양에게 나는 말한다 정양은 여고를 졸업한 후 10년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베테랑이다 내가 내가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 나는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늘 나에게 불친절했지만 이제는 고분고분하다 이게 다 IMF 덕이다 취직자리를 구하는 여자들은 얼마든지 널려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내가 비리를 알고 있다 한들 언제든 넌 해고될 수 있어 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정양은 고분고분 내 방의 팻말을 부재 쪽으로 돌려놓고 나간다 나는 이제 이 방에 부재한다 스물세 살에 여자가 있었다 브루주아인 부모가 싫어서 집을 나온 여자는 구치소 근처의 작은 새방에 살고 있었다 그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자는 새벽이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다 여자는 저 담장 너머 회색벽에 갇혀있는 어떤 선배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는 담장밖에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사상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랬다 아침에 담장 밖 구멍가게 문을 여는 소리 자전거 소리 안악들이 싸우는 소리 가끔은 소리로만 부드득거리는 비둘기들이 하늘높이 날아오르기도 했는데 그는 그때 청각과 시각이 손뼉을 치는 듯한 환희를 느낀다고 썼다 그러자 그러자 그녀에게는 그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여는 소리나 자전거가 삐끄덕거리는 소리 안악들이 싸우는 소리가 그를 사랑하는 자기 대신 애를 쓰며 치러지는 의문 공연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녀는 비둘기가 고마웠고 그 비둘기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주 비둘기 때와 섞여 담장 위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분명 그는 손바닥만한 창가에 서 있었지만 한 번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3년 후 칠령형을 언도받았던 그가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주 바빴다 여자는 아직도 신문 배달을 하고 꼬마들을 가르쳐서 그에게 용돈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그가 사실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울기만 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자에게는 나뿐이야 라고 괴로움 때문에 해슥해진 얼굴로 그는 말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해보면 그가 옥바라지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의 몸을 탐한 것도 아니었다 좋은 감정으로 한 달을 만났지만 80년대의 시국이 그를 가두어 버렸었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다만 그와 만나는 장면에서 성장의 스톱 화면이 걸려버린 그녀보다는 그가 더 커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가끔 그의 이름을 신문에서 보았다 그는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의 일을 잘 이해하는 부인의 얼굴도 가끔 그의 곁에 서 있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그는 감옥에서 감정의 출구를 찾았던 것이고 그녀는 그를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자신의 사랑이 혹여라도 한가한 사랑 노름이 될까 봐 자신의 사랑에 시대적 가치까지 부여하려고 억지를 부린 것이었다 그가 그때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 후 그녀가 그를 배신했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가난을 견디며 살 수 있는 타입의 여자는 아니었고 그의 말대로 뼛속까지 부르조하였다 그녀는 지난번 홍콩으로 여행을 가서 비둘기 고기를 먹었다 먹으면서 그녀는 혼자 구치소분을 들락거리던 기억밖에는 남지 않은 그렇게 불러도 좋다면 그녀의 첫사랑의 자네를 천천히 씹었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 정량이 들어와 동창이라는 분이 끈질기게 만나자고 한다고 말한다 부재하던 나는 다시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담배를 끈다 정량의 발꼬리를 따라서 한 여자가 들어섰다 여자는 유행이 지난 밤색 바지 정장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다짜고짜 울기 시작한다 살 길이 막막하다고 남편이 납품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남편의 회사도 덩달아 부도가 나고 남편은 어디론가 나가서 1년째 소식도 없고 자신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그것마저 얼마 전에 해고당했다고 손이 들여서 해고당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자리에는 임금이 더 싼 연변 아주머니가 들어왔다고 여자는 사실은 나와 동창이 아니다 다섯 살 세 살 아이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계집아이고 하나는 사내라고 1년만 맡아준다면 어떻게든 기반을 잡아서 아이들을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지만 여자의 발꼬리에는 자신이 없다 여자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10년만 젊었더라도 여자는 술집이라도 나갔을 거라고 했다 쌀도 떨어지고 설탕물로 이틀을 버틴 후 함께 약을 먹으려고 했지만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고 채무자들에게 날마다 머리채를 잡히는 에미를 보느니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만일 그 아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서양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것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여자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자신이야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이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다만 다만 두 아이를 헤어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두 아이마저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섯살짜리 누이는 어디 가든 제 동생 손을 놓지 않는 어린 나이에도 참 기특한 아이라고 여자는 여자는 여기까지 말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래 울었다 만일 나였으면 어땠을까 매일매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이제는 흔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기쁘를 만지작거렸다 나라면 나였다면 아마도 한 나이는 걸리고 한 나이는 엎여서 시장에 나가 좌판이라도 버렸을지 모르겠다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누군가 시비를 걸면 애투를 벗어던지고 구하 일자부식하게 싸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나도 아이 둘을 죽이고 나도 목을 멜 계획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또래 우리 세대들은 가난의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들은 언제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으며 살아왔다 자고 나면 새 TV가 들어왔고 자고 나면 큰 집으로 이사갔다 나 역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은 견디기 힘들어한다 드디어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나는 안다 부유한 자의 정신적 고통은 가난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음을 정신적 고통은 가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그 자체가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가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한다 나는 괜찮다고 힘내시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적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다 그래도 어쩌면 그녀는 그럭저럭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잊으면서 혹은 그래도 잊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죽고 싶다고 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녀는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아이들을 접수했다 김대리와의 오후 약속은 저녁으로 이어질 것 같다 나는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남편에게 늦을 것을 통보한다 그는 지금은 골프장에 있는데 역시 마침 저녁 스케줄이 잡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우연까지 잘 맞아 떨어지는 금슬 좋은 부부다 나는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루즈를 좀 더 진한색으로 바른다 김대리는 아마도 승마를 끝내면 땀도 식힐 겸 양수리 쪽으로 가자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저번 신탁을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신탁으로 내 돈을 바꾸어 맡기겠다고 말할 것이다 몇 달 새 금리가 더 오른 것이다 하지만 나에 대한 은행의 신용이 혹시라도 나의 이런 타산으로 해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김대리는 그런 일에 유능하다 나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내 복수로 남겨준 부동산을 처분했다 재산세를 내고 토지세를 내는 것보다 지금은 현금이 이롭다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일이었다 은행 이자는 자꾸 이자를 나 원금에 보태지고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물론 나의 남편도 그렇다 남편과 나는 일찍 은퇴 세계일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김대리는 훌륭한 금융 자문위원인 셈이다 김대리는 내달초 결혼을 앞둔 스물아홉 이었는데 아주 똘똘했고 아마도 그 은행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는 가끔 자신의 약혼자 이야기를 수줍게 했다 나는 지난 가을 환율이 크게 오를 것을 기틈해 준 김태리에게 큼직한 결혼 선물을 해줄 계획이다 우리들은 한강변을 달려갔다 그 병원은 양수리로 가는 길에 있었다 이혼 직후 나는 저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은 하필이면 그때 그가 그의 첫사랑 이었고 나의 불행의 근원이었던 그녀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딸과 함께 누워있다 나는 적어도 저 병원에서만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봄이다 모차르트의 가그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부드러운 저녁바람 이중창이 차 안을 나른하게 흘러간다 이혼을 하고 1년 후쯤 그때 그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처음에 그때 그는 결혼 축하 인사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도 파산으로 치달았던 그의 건설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사업에 관해서라면 정직하고 정당했다 빈털털이 이혼녀가 된다는 그 무렵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다 한때는 경멸했던 아버지의 그 일이 놀랍게도 내게 힘이 되었다 돈과 일이 없었다면 내가 먼저 저 병원에서 죽어갔을지도 몰랐다 그때 그는 나와 이혼을 했고 그때 그가 사랑한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이혼을 했다 참으로 멋진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 못 잊어서 각기 이혼하고 다시 사랑을 찾은 것이다 소설로 쓰자면 삼녀였겠지만 사실은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꿈의 역할을 그는 현실에서 해나고 있었다 그것이 한때 나의 남편만 아니었다면 아니 내가 그때 내 마음을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달궈신 채로 그에게 주지만 않았다면 좋은 일이었다 그러니 나만 빼고 또 그녀의 남편도 빼고 생각한다면 축하한다는 내 말은 진심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는 그 바닷가에서 내게 분명 경고했었다 빨간불이 켜진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갔던 것은 나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다니 그건 그의 탓이 아니었다 그저 우린 서로 운이 나빴을 뿐이다 하지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린다 아침에 전화를 걸었던 그 친구였다 마침 그때 김대리가 운전하는 차는 그 병원 옆을 막 통과하고 있었다 나는 곰곰 생각해봤는데 역시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누가 돌아가셨나봐요 김대리가 통화를 끝내는 나를 보고 묻는다 나는 오늘 새벽 사업에 실패한 젊은 남자가 아내와 한살배기 딸과 동반 자살을 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말을 건네준다 김대리는 입을 다물고 묵묵하다 그는 어쩌면 부도를 내고 잠적한 고객의 집에 가서 차압을 결정하고 왔을지도 모른다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는 겨우 말한다 요즘 그런 일 많지 나도 대답한다 돌아가신 분 전 남편 이시죠 김대리가 묻는다 나는 담배에 풀을 붙이고 길게 그 연기를 내뿜는다 차는 강변에 휘황한 불빛을 오래도록 달린다 차가 없어서 요즘은 드라이브 맛이 나고 장사가 안 되는 강변의 모텔에서 우리는 식사 대접을 받는다 롭스터도 더 좋고 가격까지 약간 내렸다 오늘따라 강물도 한적하게 흘러간다 오른금리를 생각하면 나쁜 나날은 아니다 우리의 결혼이 대착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쯤 나는 그때 그에게 소리쳤었다 죽여버리겠어 언젠가 내가 내 앞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걸 보고 말겠어 그리고 나는 욕조에 거꾸로 처박혀진다 내 삶이 영화가 아닌 것이다 다행이었다 필름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나는 보게 되리라 산발을 한 머리칼과 깨어진 병에 찔린 발가락에서 흐르는 피 졸려진 목에 남아있는 검붉은 손가락 자국 그리고 증오로 생생하게 번득이던 눈빛을 그는 사랑하는 그의 부인과 함께 약을 먹고 천천히 죽어갔을까 오래도록 열망했지만 결국 생의 어떤 부분도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생보다 지난 지우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조차도 식사가 끝나자 나는 옷을 벗고 강물이 베란다 밑으로 찰랑이는 모텔방에서 김대리와 익숙한 섹스를 했다 어둠에 잠긴 방은 조용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면 그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고 나 역시 그렇다 그는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술을 밟아셨을 것이고 그의 가방에는 언제나 새로 나온 CD가 몇 장 들어있다 오늘 밤에는 존서만의 색소폰을 들어보겠어 아니면 맨델스존의 곤돌라의 노래는 어때 역시 앙드레 가뇨에 조용한 단알이 좋겠지 올여름에 베니스를 여행할 때 곤돌라를 함께 타본다면 이 곡이 더 생생하게 들리게 될 거야 이제 한국사람들 촌스러운 꼴을 유럽에서 보지 않게 되겠지 당신 오늘 말은 잘 탔어? 요즘 사람이 없으니 한적해서 좋지? 거품을 빼야 해 오디오 프리앰프 늘 켜져있는 작은 전구가 눈동자처럼 푸른빛으로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있다 베란다 노란 나트륨 등빛이 희미하게 열린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조용한 밤 푸른 정구는 눈동자처럼 여전히 나를 바라본다 조용히 눈을 뜨고 바라본다 언젠가 백색 햇살이 내리꽂히던 교정 목년 그늘 아래서 누군가 노래를 불렀었다 이 세상에 진실은 없네 이 세상에 정의는 없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네 그대 내 앞에 있고 나 그대 앞에 있을 뿐 하지만 그대조차 벌어지겠지 지금 아름다워서 그대 내 것이지만 아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온다 Gerald 50 51 50 52 55 55 55 55 나는 환청으로 웅웅거리는 머리를 견디기 위해 지그시 이를 문다. 소리는 멀어져가고 아마도 긴 강을 건너며 멀어져가고 시든 풀리브에서 밤 이슬방울들이 쓰러지고 있다. 나의 길고 긴 생도 밤 이슬방울을 따라 모래알처럼 흘러내린다. 푸른 전구 나는 눈을 내리깐 채 수첩을 꺼내 오늘자 일기를 메모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였다. 라고 나는 수첩을 덮고 일어나 커튼을 닫았다. 나는 수첩을 덮고 일어나 커튼을 닫고 일어나 커튼을 닫았다.